최근 주택시장이 위축되는 가운데서도 새 아파트 분양만큼은 눈에 띄는 호조를 보였는데요. 수도권보다 긴 위축기를 겪고 있는 지방에서는 분양시장마저도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고 합니다. 김연희 기자입니다. 1만 3,500가구 중 절반인 6,700가구. 이달 초 경남 창원시가 밝힌 관내 미분양 공동주택 현황입니다. 준공한 지 1년 반이 넘도록 주인을 찾지 못한 아파트도 있고, 4천 가구에 달하는 단지 전체가 미분양인 곳도 있습니다. 이런 미분양 사태는 창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최근 집계된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여 가구, 지난 2, 3년간 주택 경기 호황으로 늘어난 공급량을 소화하지 못하면서 미분양 경고 등이 켜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 경기가 침체된 지방 중소도시 중심으로 미분양이 퍼지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이 미분양 경고 단계로 분류한 19개 지역 중 18곳은 모두 속초, 완주, 경산 같은 지방 중소도시입니다. 주택 사업자들의 체감 경기도 서울, 세종 등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는 부정적 인식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이른바 로또 분양 현상이 나타났던 광주, 대전, 대구 등 지방광역시의 경기 전망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분양이 곧 건설사의 유동성 문제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1차적으로는 건설사들의 자구 노력, 할인 분양을 하든 이런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것이 문제가 되면 제한하고 싶은 것은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오는 건설사의 물량들이 작은 평형들도 있기 때문에 공적 임대주택하고 좀 연결해서 지방주택시장이 안정이 아닌 침체로 빠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리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현희입니다.